지금 여러분, 일단 태국에 오셔가지고 상담이나 촬영을 모두 어머, 끝이에요 지금? 저희가 사실 가져온 게 다 떨어졌어요, 어제도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을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처음 봐요 가져온 게 다 떨어져서 촬영이 끝났다니 오늘 트랙팀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일정은 모두 끝났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하셨... 와, 진절머리가 나셨다 아, 진절머리가 나셨다 나는 알코올 뿌리라, 마취! 들어가요! 들어가 볼까요? 마지막이다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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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 돼! 믿을 수 없어! 촬영 종료 아니에요, 계속해, 촬영 계속해 제가 지금 계속하자고 할까봐 지금 명확하게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고 더 이상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뭐 없냐? 토롱이는 어디 갔냐? 죄송해요 우린 우리가 할 일을 한 것 뿐이에요 열심히 일한 것 뿐인데, 저희는 왜 이렇게 질렸어요, 하루만 아니, 섭외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와가지고 땀벌벌리면서 우린 일한 것 뿐이라고요 제가 섭외를 했을 때 여러분께 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어, 어떠세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한 사흘 전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아, 진짜로요? 그 정도면 충분했고 그 뒤로는 어... 전... 하여튼 촬영이 끝났다 네, 끝났다 오케이! 인상은 없다 인상은 없고 그동안 여러분이 훌륭한 커피 소스를 보여주시고 지구 오락실 모든 판을 훌륭하게 깼기 때문에 드디어 보너스 스테이지가 여기가 나왔습니다 보너스 스테이지까지 완료를 해야 마음이 편하네 보너스는 이건 그야말로 보너스다 좋아요 얻어가는 것밖에 없는 보너스 내 깨는 건 없다 뺏어 가실 것도 없어요 저희 공감도 다 뺏겼어 공감도 다 뺏겼어 공감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서 보너스 스테이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흘 동안 했던 게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게임 쉽게 말하면 쉽게 깨는 게임이라는 뜻이죠 쉬운 거 좋아요 쉬운 게임 장르는 음악 휴지 오오 다행이다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 좋아 여러분이 사실 누워서도 하는 거잖아 맞아요 누워서도 하는 퀴즈 음악 휴지 2 대 1 팝팝 딜하러 팝팝 신화 선배님의 퍼펙트 맨 정답 아 뭐였지? 퀵퀵 다행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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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힛 TV쇠에 전화번호? 틀다! 알 수 있도록 내 사랑을 이어지는 성공! 혜택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곧 귀국이잖아요. 네. 제일 돌아가는데 기념품 하나네. 그쵸. 특단 거 하나는 들고 가시죠. 가져가야죠. 태국에는 실크가 유명해요. 아야. 그거 아세요? 실크. 어쩐지 스카프도 실크 스카프를 밟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실크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궁금해. 면세점의 이점에 있는 오일은 지금 실크.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이기는 팀은 스카플부터 원피스 상위하위까지 원하는 걸 풀세트. 와. 이게 왜 틀려? 되게 단호한 표정이 있다가 생품명의 함서부터 유지 씨는 스카플부터 원피스 상위하위까지 원하는 걸 풀세트. 와. 이게 왜 틀려? 스무사를 저 정도로 모르고 있는 친구예요. 하하하하하하 해가 좀 별나요. 네. 원피스가 너무 필요했어요. 네. 혜택만리는 즐거운 보너스 스테이지. 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또 여러분을 면밀히 간출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나누는 것은 식성밖에 없다. 오. 자 한번 취향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물냉균에 가볼게요. 나는 물냉이 좋다. 하나 둘 셋. 아 이러면 안 됐네요. 요거는 둘 둘이 나눠질 때까지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넛 중에 찹쌀도넛 아시죠? 팥이 들어간 게 좋다. 아니다. 그냥 팥 없이 설탕만 묻은 게 좋다. 하나 둘 셋. 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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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아 이것도 갈리지 않네요. 자 그러면 떡볶이 중에 밀떡과 쌀떡입니다. 아 확실하지 이건. 자 생각했어요? 네. 자 밀떡만 손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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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좀 안해. 왜요. 쌀떡이야. 밀떡이잖아. 쌀떡이지. 쌀떡이지. 쌀떡인데 쌀떡인데 쌀떡. 쌀떡도 먹어요. 쌀떡도 먹어요. 아유 그냥 밀가루 퍼먹어. 밀떡이 쫀득쫀득한 얼마나 맛있는데. 길 좋으면 피자먹어. 쌀떡은 짤기. 밀떡은 턴. 쌀떡. 밀떡은 턴. 밀떡은 턴. 봐봐. 근데 밀떡은 그대로 딱딱하게 넣어서 맛있어요. 밀떡은 굳으면 이 책상다리처럼 딱딱하게. 입맛으로 먹는거야. 아유 임플란트 해야겠다. 하아.